제2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가 가칭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이달 설립합니다. 새로 설립하는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천천히의 강릉사투리 시나미, 모두를 말하는 마카, 함께를 뜻하는 모예의 추진 전략으로 생활문화 동호회 육성 등 19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. 강릉시는 지난 2018년 12월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마련했고, 지난해 3월 강릉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 3호국을 설치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해 왔습니다.